밤사이 부산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환자 144명을 유지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어제 하루 57명이 부산에 도착해 지난 4월 이후 부산으로 들어온 해외 입국자는 1만 7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당초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던 시내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또다시 일주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9일 정오까지입니다. 시는 만일 이들 업소에서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상대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